빠빠TV 희민아야 안녕 어? 희민아 이번엔 또 뭐야? 이번엔 또 다른 박스데? 다른 박스가 또 있어? 이거는 조이도바일드 인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조이도바일드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민어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뭘까요? 모르겠어요? 민어가 한번 맞춰볼 수 있어? 민어가 되게 좋아하는건데?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다고? 왜 모르는거야? 크흠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자 고고싱 해주세요 고고싱 네 고고싱 그러면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호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자 한번 열어보실까요 민호 이거 뭐야 한번 보여줘요 친구들한테 안 보여주지 안 보여주지 이거는 뭐야 무서운 거죠 이거 신비아파트잖아 민호가 좋아하는 신비아파트 신비아파트 게임이에요 민호가 요새 카드 게임이랑 보드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쵸 맞지 그래서 아빠가 민호하고 같이 놀 거를 생각을 하다가 아빠가 이거 아파트 타출 게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민호랑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나이는 7살인데 그래도 민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빠가 샀어요 아빠랑 민호랑 엄마랑 같이 하려고 어때요 좋아요 좋으면 한번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재미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름이 아파트 탈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쵸 아파트 탈출 게임 엄청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끔 나와있습니다 아파트 탈출 게임 재밌을 것 같아요 민호가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 그쵸? 또 더 있죠? 열어볼까요? 총 3개 있어요 총 3개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아 이게 뭐야 너무 크잖아 너무 커? 우와 그건 또 뭐야 우와 볼게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건 뭐에요? 탈출 게임 이것도 탈출 게임인데 이거는 아파트 배틀 게임이에요 아파트 배틀 게임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런식으로 되어있는겁니다 요새 민호가 보드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카드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같이 하려고 샀습니다 아빠가 아빠가 민호 샀어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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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 민호 살아갑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됐죠? 또 있어요 다음에 또 있어요? 네 그럼 또 열어보세요 또 뭐였나? 이번엔 작은거 어? 작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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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엔 작은거? 민호 이것도 봤어? 네 그것도 봤어? 어 폭탄 아파트게임 어? 폭탄 아파트게임 폭탄 아파트게임 폭탄 아파트게임 맞아요 아파트 폭탄게임 민호야 그거는 뭐죠? 아파트 폭탄게임 그렇죠 아파트 폭탄게임이죠 한번 볼까요 아빠가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아파트 폭탄게임 약간 원카드랑 비슷하죠 그렇죠? 네 원카드랑 그렇죠 우리 민호 원카드게임 잘하죠? 네 그렇죠 맞아요 민호 그럼 이렇게 총 3개인가요? 네 우와 보드게임 3개를 받았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재밌을 것 같죠? 네 오늘 뭐하고 싶어요? 어디 갈래요? 예 그거? 네 이거 아파트 타줄게임? 네 오오오오오 아파트 타줄게임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민호가 밥을 많이 먹어야 되요 그렇죠? 밥을 많이 먹고 해야죠 게임을 그렇죠? 자 그러면 오픈박스 다 했으니까 민호 친구들한테 빠빠이 해주세요 꾹꾹 쳐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안녕 안녕 민호 재밌게 놀아 재밌게 놀자 알았죠? 사랑합니다 네 머리 맞추기 안된다 머리 맞추기 안된다 머리 맞추기 안된다 루콘